이 안에 어휘를 넣어야 다양한 문장이 만들어지죠? 자 어휘도 챙깁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건 문법인데요 문법은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웠을 때는 시험을 위해서 부정사는 뭐고 동명사는 뭐고 현재 분사는 뭐고 현재 완료는 뭐고 아주 딱딱하게 배웠어요 지금은 이 문법의 틀을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Have you been to 어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현재 완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거거든요 전에 뭐 뭐 해본 적이 있어? 라는 게 지금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Have you been to 어디? 혹은 Have you ever? 넣어서 been to 어디? 하기도 합니다 Have you been? 해서 been이라는 건 비동사 현재는 am, is, are죠 과거는 was하고 were죠 세 번째 과거분사는 been이죠 그래서 Have you been to Finland? 하면은 핀랜드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Have you been to 제주도? 제주도 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 자 오늘의 스피킹 문법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문법과 아까 배웠던 그 패턴에 넣어서 말할 수 있는 어휘인데요 어휘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쉬운 단어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어휘 보세요 이렇게 쉽죠? Place는 장소나 어떤 곳이나 집을 가리키는 건데요 장소도 되고 곳도 되고 집도 되고 문장 안에서 어떨 때는 장소라고 어떨 때는 어떤 곳이라고 어떨 때는 우리 집이라고도 쓰입니다 Let's get out of this place 하면 이곳에서 나가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너무 순박혀 Let's get out of this place 여기서 나가자 이곳에서 나가자라는 말이고 Dirty 하면 더럽다죠 Is there anything dirty inside? 안에 혹시 뭔가 더러운 게 있나요? Dirty That looks dirty 그거 더러워 보여 It's dirty 이거 더러워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세 번째는 upbeat인데 upbeat는 뭐가 신나고 리듬이 빠르고 이런 게 upbeat예요 Do you like upbeat music? 신나는 그런 음악 있죠 리듬이 빠른 거 그런 뭐 댄스 뮤직 같은 거 이런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upbeat I like upbeat music When I'm stressed I listen to upbeat music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빠른 음악을 듣는다 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알맹이가 되는 그런 힘입니다 스피킹 업이 생겼어요 이제는 문장들은